안녕하세요. 오늘은 노인들의 성지, 어떤 사람은 노인들의 홍대거리라고 불리는 탑골공원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여기에 많이 모이는 것은 노인들이 쉬기가 편하고 놀기가 좋아서 모일 겁니다. 한번 주변을 자세히 한번 산책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부 다 잠기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 자주 다니는 분 제가 한 분 알고 있는데 그런 말씀이... 여기 이렇게 오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먹고 살만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순댓꽃집 골목이네요. 가격이 순댓꽃이 9,000원 하는 것 같아요. 사장님들이 대부분 친절하신 것 같아요. 사장님들이 대부분 친절하신 것 같아요. 내가 잘못 봤나... 8,000원으로 쓰여 있는 집도 있네. 따로 국밥 8,000원 따로 국밥 8,000원 뭔가 모르겠습니다 따로 국밥 8,000원 해장국 3,000원 소주도 3,000원 해장국만 주는것 같아요. 밥은 안주고 통닭 1마리에 5,500원 2마리에 10,000원 이발이 6,000원 염색이 6,000원 제가 인천에 살기 때문에 인천에서 주안쪽에 가면 만원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색하고 이발하고 해서 잘 하더라구요. 정년퇴직한 우리 친구들도 거기를 자주 갑니다. 그런데 제가 유튜브 영상 찍으면서 한번 저쪽에 바로 여기 지나왔어요. 이발소에 가서 한번 염색하고 이발하고 해서 12,000원 주고 해봤는데 살 땐 고마워. 여기 산잔에 200원이래요. 200원이요? 아주 잘하더라구요. 인천에 만원짜리보다 2,000원 더 주고 하는게 낫겠다 싶더라구요. 그 머리 감겨주고 이런것도 여기가 아주 성의껏 잘 감겨주더라구요. 인천 만원짜리는 싸니까 감겨주는게 좀 쉬웠잖아요. 항상 다니면서 불만이었죠. 근데 뭐 싸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다녔어요. 인천에서 제가 동암역 쪽에 이발 하시는 분이 있는데 거기서 2만원 주고서 거기서 한 1년 정도 깎았는데 인천에 인천의 1만원짜리나 2만원짜리나 큰 차이 안나더라구요. 근데 조금 전 거기서 지금 딱 2번 깎아 봤는데 괜찮아요. 덮고을 공원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일제강정기 때 독립운동가 33명이 낭독한더래요. 독립성한 소례가 하나요. 개발한 소례가 3만원짜리나 에베이 osa 지금이 오후 2시 반입니다. 손님들이 거의 없네요. 이 사회는 공장에서 장르가 중분들이 도전하y US이 한데요. 맞을íveworth 1시 반입니다. 헬고노을 수록하시는 분들이 평가로 장르가 있을 수 있으며,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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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송혜의 길입니다 송혜선생님 길이는 정자도 있네요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호떡이 1,000원 정말로 싼데요 다니면서 1,000원짜리는 한번도 못봤는데 닭꼬치가 4,000원 계란빵은 2,000원 명동이나 여기나 계란빵 2,000원은 똑같은 것 같네요 여기도 닭 한 마리 5,500원 두 마리 1,000원 먼저 한번 먹어봐야 겠습니다 여기는 이발이 7,000원씩이네요 저쪽보다 1,000원씩 더 비싸네요 갈비탕이 18,000원 갈비정식이 15,000원 7,000원 나주 곰탕이 10,000원 가 HI juga 공바 낙지덮밥 7,000원 제가 영상 찍으러 다니니까 점심하고 저녁을 거의 사 먹다시피 해요 그래서 저런 가격에 좀 민감한 편입니다 백올데이 아메리카노 하고 햄버거 하나요 5,300원 여기도 7,000원 7,000원입니다 수입, 명품, 우리 집인데 이거 어떨 많구나 얼마야? 얼마냐고요? 겉에 있는 전반 13만원 13만원 달라고 여러가지 국수집 쌀국수가 7,000원 콩 비지찌개 9,000원 저는 길거리에서 이렇게 사먹는게 저도 좋아하니까 저런데서 이렇게 사먹는게 본 분들을 보면 저는 아주 정답이 갑니다 콩 비지찌개 9,000원 도너츠가 3개에 2,000원 여기 쭉 지금 한바퀴 있고 지금 돌았는데 가격이 아주 가성비가 전체적으로 좋은것 같아요 가끔 와서 여기서 저녁도 먹고 점심도 먹고 분고질도 좀 해야겠습니다 지금 여기를 다닌지가 몇도가 됐는데 올수록 정가 정이 드는것 같아요 저도 나이가 적지 않잖아요 하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하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